ㅋㅋㅋ ㅂㅂ technically wanting to mo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DBTV 안녕.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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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DBTV. 안녕하십니까. Do I like to listen to music? Yeah, hiphop. 일단 일정상 오늘 집에 가는데 일단 최종 다 해봐야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솔직히 컵데이도 중요한 데이긴 하지만 정작 시즌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어가지고 그래서 부상이 좀 제가 있었는데 내가 있으니까 시간 타임을 조금씩 늘려가자는 취지여가지고 오늘은 좀 더 많은 코치장에 쓰려고 지금 감독님하고 미팅을 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뭘 걱정은 아니야? 나 걱정되는데. DB1 오늘 선수 전원 세리머니 갑니다. 엄지손가락이 불어 틀 때까지 울고 있어 버리라니까 오늘 승산 기원을 위해서 오늘 아직 얘기는 전달도 안내는데 제 아이디어예요. 지금 뭐 내일 당기면 돼야 지금 그냥 그냥 마냥 좋아요. 지금 시험이 더 떨리는데 오늘 꼭 좀 잘 찍어주세요. 오늘 팀원들 잘 찍어주세요. 뭘 찍어. 잘 생각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난 이제 케이시치맨이라고 아니 1년밖에 안 했었는데 친정 팀 같네. 그렇지. 연락도 안 하는 중이에요. 집에 놀러오라고 했는데 쉽더라고요. 아니 그때는 제가 어디 어디 여행 일정이 있었어요. 여행을 갔구나. 나보다 여행이었네. 선빈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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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부진해라. 저희 인터뷰해야 해가지고. 우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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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질척이 버림이었고요. 연락했어요. 정말 너무 깊게 생각해 나왔나 봐. 내일 디데이니까 당제 선물해줘요. 담겼어요. 잡혔다.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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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상대 볼게요. 너무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이 쪽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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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고 어허! 거치고 아유! 어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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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 암! 깨끗! 1, 2, 3, 4, 1 1, 2... 3, 2, 1 아아아아아아 김성규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민자! 어디서 갔지? 민자 스틸 5개였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운도 따라주다 보니까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끼끼요? 네 고등학생 때부터 그 당시에 별명이 원충이었는데 송곤이가 이제 끼끼라 지워져가지고 계속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좀 오늘은 저는 그래도 저번 경기랑은 계속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해야 돼요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긴장할 끊으면 놓지 않을 거라고요 희망 붙지 말고 어플 써주시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끝까지 영어 부릅니다 윈디 사랑해요 경민이 형이 또 내일 저희도 순산하라고 백옥 세리머니를 또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쉽게 K-TN에 졌지만 오늘 선수들이 다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아직 누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위디. she got it, it was good, I'm excited. we'll see what happens if we come back down here and keep competing, that'd be great. I just want to keep getting wins for the fans and keep putting on a show for the fans. So thank you guys. Today we played great. I think everyone played good, Doo, S.J., J.K., Dewan, Leonard, everyone who played, Junie, everyone played well, so our team working chemistry is getting better and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going into the season. 파이팅! 저희 꼭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KCC 파이팅! 예스! 그럼요.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많이 안 쪄졌다고 선수에게 하도 구박을 줘서 열심히 했는데 또 윈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이기지 않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팬분들이 봤을 때는 착경이 있어서 굉장히 시즌 때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또 좋은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과정이기 때문에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큰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분들!